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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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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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Long Timers 여러분 저희 인스타 라이브로 인사드리는건 진짜 처음인데 저희 엔스티에서도 처음인데 너무나 그만큼 설레고 기대됐습니다 진짜요? 여러분 한번 몸으로 표현해 우와 진짜 오랜만에 보이는거 같은데 어때? 오랜만에 보이는거잖아 오랜만에 보이는거잖아 오랜만에 보네요 우리 말고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아 이거 오랜만이죠 이곳에서 방송하는것도 처음이잖아 그쵸 엔스티즌 분들도 많이 기다려주실거 같아요 여러분 빼빼로 많이 먹었어요? 예 예 예 벌써 거의 8천명 넘게 들어왔습니다 우와 8천명 헐 마크 유유 마크 하트하트하트 오 오 이게 그거 아니야? 오 이거 어디서 봤는데? 오 인스타 라이브요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야 마크 형 왜 죄송해요 마크 형 왜 저 개인적인 사담은 방송 끝나고 해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여러분 빼빼로 드셨어요? 예 네 됐어요 사실 빼빼로 되있는데 제가 빼빼로 못 받았어요 하하하하 그게 있어요 빼빼로를 맛있게 먹으려면 이렇게 먹으면 안되고 네 네 형 오늘 빼빼로 받았어요? 너무 어둡냐 형이랑 오늘 렌쥐이한테 받았어요 우와 어 뭐야 이거 다 런쥔이니까 준거에요 런쥔이한테 빼빼로를 받았어 런쥔이 우리 너무 사랑해 반응을 준거에요 아 진짜요? 빼빼로 한 입씩 해 내 급시가 다가서 또 있어 하나에 500원 괜찮아 연아 뽀뽀하나 왓? 런쥔이 자 500원, 100원 어?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사실 있는데 그건 좀 나중에 보여드릴건데 저희가 모인 이유가 비밀이에요 아직 왜 이렇게 얘기할지 뭐 어떻게 얘기해야지 어떻게 얘기해야지 아무튼 좀 기대해야 하실게 마크 형이 얘기 안했나 치고 마크 형이 얘기 안했나 치고 리프레쉬해서 다시 얘기하자 하나 둘 셋 근데 우리 여기 멤버있어요 내 모인 뭐있어요? 똑같대나 똑같아 얘들아 좀 더 분위기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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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 내 모인 뭐있어요? 진짜 이거 빠지잖아 지성아 오빠잖아 지성아 너 모리베이 이거 먹으러 여기까지 온거야? 모리베이 몰라? 사실 저희가 굉장히 멋있고 좋은걸 준비했는데요 그거 다음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기대를 하실 수 있는 그마만한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진짜 서운하다 솔직히 시작 똑같애 네 애들이 짰어 애들이 짰어 내가 봤을 때 짰어요 형 뭐하고 지냈어요? 요즘 추워가지고 숙소에 좀 있고 따뜻하게 요즘 좀 추워졌잖아 맞아요 거의 연습실이랑 숙소에만 오고 여러분들도 많이 춥지 않았어요? 저요? 어 글쎄요 앤하실 생각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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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거 이런거는 허비해서 하자 과도하게 아 당일 저도 어 침 아 이런거는 허비해서 하자 과도하게 아 당일 저도 어 침 아 뭐야 저도 시즈니분들 생각하면서 어떻게 좀 더 멋있고 좀 더 완벽한 철을 벌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지냈죠 그럼 잘했어 철로 차례 이제 못 올거야 런쥔이 뭐하는거지 뭐야 철로였어 지금이 철로였어 아 저요 그럼 지성이 붙죠 지성이 뭐하면서 지냈어요 뭐하면서 지냈어요 저는 이제 이제 뭐했어? 뭐했어? 머리 진짜 신기하다 뭐야 빨리 딴 말 뭐하는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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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일단 이제 뭐 우리 멤버들 생각도 하고 어이 말이 컸네 많이 컸어 많이 컸어 많이 컸다 리더는 긴 건데 이제 분위기 살렸어요 잘했어 잘했어 다 맨날 보이는데 끝 끝 끝 끝 우리 생각만 하는거야 그치 우리 형들이 시즈니분들 생각할테니까 지정님 우리 생각만 해요 오오 자 그다음 런쥔이 정말요 저는 영화 보면서 연습하면서 음 실력을 이제 키우면서 진짜요? 네 전 tapi 살짝 커피도 나고 아 약간 그 영어 영화야? 영어 영어... 아직도 영어 공부 보면서 네 당연하죠 그럼 샀neath 책을 잘 쓰고 있어? 아니요 그 책을 아직 갖고 있어? 언제 사줬어요?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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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먹을때면– dict인기가기술의 기억이 없어요 라면먹을때도 gone 라면먹을때도 안했어 라면먹을때도 안했어 라면먹을때는 이정도에 쓰기로 했잖아 천러야 이제 우리 기대하고있거든 아 오케이 오케이 기대하고있어 천러는 뭐했나요? 제가 당연히 엇… 시즈니분들이 생각하고있구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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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쿠last 열심히 연습하고있구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농구 보고있고 고마워 고마워 역시 천러는 많이 멋있냐 형이 보기엔 어때 난 되게 좋았네 저도 그대로예요 근데 뭔가 가을 맞잖아 지금 가을 되니까 뭔가 가을 되니까 뭔가 해리포터가 또 보고싶어져 가 봤죠? 근데 저 한 5번 봤는데 가을만 되면 또 보고싶어요 요즘 저희 멤버가 차타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달보기 꼭 다리에게 건물이 많잖아요 근데 다리 계속 가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찍기 야 우리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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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다리 좀 그리고 환해요 되게 밝아 생각보다 몰래보다 옛날 보다 더 밝아진 느낌이에요 진짜 진짜 커졌어요 그리고 원래 그 뭐라 부르지? 발톱딸? 반달 조손딸? 손톱딸? 암튼 약간 조그맣게 보이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뭘 진짜 얹어서 둥그러고 보른딸 보른딸 아니 그냥 그렇다고 몰병 먹어야지 정말 그냥 그렇다고 몰병 먹어야지 그래서 그때 사진 올랐었잖아 나도 인정한다고 그때 저도 올랐어 네 레몬앤 롸 롸 롸 롸 네 사실은 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였어? 네 이제 3분 남았는데 슬슬 이제 인사를 드리고 네 사실 저희가 오늘 이걸 한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거를 한다고 말씀드리려고 이게 오늘 티저에요 티저 예고 예고 안 알려줘 티저인 듯 티저 아닌 티저 같은 우리 그쵸 그쵸 하하하하 다